이건 약속할게. 가장 힘든 순간에도 이 손 놓지 않을게. 나랑 결혼해 줄래?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. 부서진 조각에 금을 메울 수 있을 만큼 나의 사랑은 특별하다고. 이런 문자를 받았어. 이 문자가 맞는 거야? 아니야. 뭐가 아닌데?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.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뭔데?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뭐냐고! 내가 아는 사람이야? 믿을 테니까 그냥 아니라고 해. 이렇게 널 잃을 수 없어. 매일 생각해. 그 여자 손을 잡았겠지. 그 여자 얼굴을 만졌겠지. 사랑한다고 속삭였을까? 한 번 갈라진 그 몸 결국 더 큰 균열을 가져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다. 무서워요. 그 일을 잃을까 봐. 역시 알아야겠어. 당신이 만났다는 그 여자에 대해 알아야겠다고.